현재 인터뷰 장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졌던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? 말도 마요, 전 기자. 희정님, 저희 헬스장 왔을 때는 정말 구제불능이었다니까요. 저도 기억나요. 제가 강피티님 처음 찾아간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아오이 유우 같은 몸매 되려면 운동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물었다니까요. 아하하, 그래서 강피티님이 뭐라고 했는데요? 뭐라긴요, 다시 태어나라고 했죠. 지금 생각해도 웃기죠. 저 그때 몸무게가 1톤 조금 넘었었거든요. 조금이요? 지금 조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? 자,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. 건강한 주부 대표로 인터뷰하시는 만큼 집안 살림하랴 애 키우랴 또 워킹맘들은 바깥일하랴 할 게 너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. 그런 주부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제 경험이니까요. 이 잡지를 구독하시는 주부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다들 한때는 한가득하던 분들이셨을 거예요. 외적으로, 내적으로, 정신적으로요.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망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근데 그거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. 내 건강, 나 말고는 아무도 안 챙겨주고요. 내 몸과 함께 내 건강이 망가져갈 때 어쩌면 내 가정도 함께 망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눈빛이 촉촉해지시는데요.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은 직후였어요. 5년 전 어머님, 그거 묵국 남기실 거예요? 그럼 저 주세요. 여보, 거기 총각김치 접시 좀 이리 줘봐. 음, 저게 돼지 새끼지, 사람 새끼냐.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딱 봐도 저게 새끼야? 그냥 돼지지? 하긴 새끼는 귀엽기라도 하지. 저건 아주 그냥 숭허다 숭해. 어휴, 전생에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들렸나. 아까워서 그래요, 아까워서.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네가 뭐 쓰레기 처리반이냐? 차라리 버려라. 거울을 봐라, 거울을. 맨날 아깝다고 네 위장으로 다 쑤셔 먹다가 지금 네가 무슨 꼴이 됐는지. 다이어트 할 거야. 살 뺄 거라고. 말은 너 그러다 네 남편 바람난다. 여자가 관리를 잘해야지. 제가 애 때문에 밥을 제때 잘 못 먹잖아요. 먹을 수 있을 때 양껏 먹어야 된다고요. 이젠 하다하다 애 탓이냐? 저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. 네가 돼지 된 거에 애를 갖다 붙여, 붙이기를. 뱃살이 아주 그냥 늘어나다 못해 젖인다 젖어. 왜, 뱃살로 바닥을 다 쓸고 다니지 그래? 그래? 어디 정말 그런가 볼까? 어디 밥상머리에서 드럽게 배를 훌렁훌렁 까고 그래? 시엠이 앞에서. 두철 씨가 자꾸 놀리니까요, 어머님. 이게 놀리는 거냐? 넌 이제 살찌다 못해 둔해져서 놀리는 건지 욕하는 건지 구분도 못하는구나. 말을 말자, 말을. 아우, 기분 잡죠? 도저히 더는 못 먹겠다. 배 안 넣어? 아, 깜짝이야. 왜 소리를 지르세요, 어머님? 저 귀 안 먹었어요. 트러워 죽겠어, 아주. 며칠 후 그래서 지금 나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팔뚝 터는 거야? 그렇다니까. 나 완전 살 빼야돼. 남편이 예전엔 나를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더니 이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. 무슨 말이 그래? 아줌마 다 됐다, 너. 그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아줌마지. 내가 여지껏 아가씨냐?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. 여자들 결혼하면 자기관리 안 하는 거.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고. 어디 가서 그땐 얘기하면 너 지나가던 아줌마들한테 돌맞어. 말 조심해.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걸. 뱃살 늘어나는 거 다들 안 보고 사나? 목욕하고 자기 몸 안 봐? 그래, 넌 좋겠다 이 기집애야. 아가씨고 날씬해서 좋겠다고. 운동 다 한 거야? 살이 붙어서 못하겠어. 하루에 1분 정도만 하면 됐지. 점점 늘려갈 거야. 숨이 차서 못해. 살이 계속 찌니까 그 정도 움직여도 숨이 차지. 너 진짜 관리 잘해야 돼. 애 낳고 찐 살은 잘 안 빠진다잖아. 애도 안 낳아본 애가 어떻게 알아? 상식이지 그건. 그러다 남편 바람나는 거 순식간이다. 그럴 위인이 못된다, 그 인간은.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. 지는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. 여기요, 사장님. 카라멜 마키아토 리필 돼요? 또 먹게? 그 고열량을? 나 집에서 눈치밥 먹어 요즘.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니까. 든든히 먹어둬야지. 안 그러면 시어머니랑 두철 씨 앞에서 또 식탐 나온다고. 숨겨왔던 나의 그 식탐. 일주일 후 밤 여보, 여보, 여벙벙 드럽게 왜 이래. 드럽다니. 와이프가 이렇게 어? 샤워하고 슬립 입고 응? 이렇게 부르는 게 드러워? 요기요기 당신 좋아하는 비컵 응? 아 저리가. 그게 가슴인지 뱀인지 구분도 안 된다.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? 나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몰라? 너 진짜 방심하지 마라. 나 밖에서 인기 장난 아니야. 아 무슨 그런 말을 하냐? 뻥 아니야. 회사에 열 살 어린 직원 새로 왔는데 나더러 오빠 오빠 하면서 얼마나 앵기는지 알아? 어휴,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그 애랑 잘해볼 텐데. 어휴, 회사에서 그 예쁜 애만 보다가 집에 오기가 싫어. 집에 오면 여기가 집인지 돼지우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. 당신 진짜 조심해라. 내가 뭘? 내가 왜? 그 여자애, 당신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런 애들도 있잖니. 너 같은 애는 안 만나. 뭐야? 내가 왜? 뭐 어때서? 지 마누라 아낄 줄 모르는 남자가 어떤 여자라고 아끼겠냐? 아끼고 싶어야 아끼지. 아 저리 가. 돼지처럼 대굴대굴 구르다가 나 깔아 뭉개지 말고. 나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거든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라. 석다루 고깃집. 안 먹냐? 진짜 안 먹을 거냐? 네가? 삼겹살을? 다이어트 중이라니까. 왜 굳이 삼겹살을 먹자고 와. 난 냉면만 조금 먹을게. 저 진짜 괜찮아요, 어머님. 네 꼬라지를 보고 얘기해. 넌 어떻게 된 애가 중간이 없니, 중간이. 아, 꼴보기 싫어. 어젠 살쪘다고 뭐라고 하더니. 적당히 해야지, 적당히. 지금은 무슨 해골바가지냐? 뼈에 거죽만 붙어있어. 누가 보면 시어머니 남편이 온갖 구박 다 해서 피죽도 못 얻어먹을 줄 알겠다. 아휴, 속 터져. 어여 먹지 못해? 나도.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. 무식하게 처먹을 땐 언제고 이젠 좀 깨작거려야지. 마누라라는 게 온. 잘한다, 잘해. 안 처먹을 거면 꼴보기 싫으니까 가버려. 며칠 후 내가 너희 시어머니라도 내가 너희 남편이라도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겠다. 야, 그렇다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막 면박 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? 넌 왜 내 편 안 들어? 편을 들 수 있어야 들지. 근데 너 진짜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병원은 무슨...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. 아침에 거울은 보고 나왔어? 너무 말랐지, 지금은?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무작정 굶었더니 이렇게 된 걸. 그러게, 왜 그렇게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해. 넌 날 걱정하는 거냐, 아니면 욕을 하는 거냐? 뭐 걱정이지, 욕이겠냐? 어, 카톡 왔네? 누군데?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? 진지한 거야? 결혼할 거야? 돌았냐? 그냥 심심해서. 뭐 그런 게 있어. 넌 몰라도 돼. 서운하다, 야.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네가 누굴 만났는지. 야, 최희정.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. 그러니까 네 남편이. 내 남편이 뭐? 너 뭐 아는 거 있어? 혹시 얼마 전에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왔다는 그 계집애 너 아는 애야? 몬뚱딴지 같은 소리야. 야, 집어쳐. 나 이제 네 넋돌이 들어주기도 지겨워. 그런 얘기 할 거면 만나자고 하지 마. 서운하다, 진짜.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는 게. 야, 알았어. 오늘 커피값은 내가 낼게. 뭐, 그러든가 그럼. 그날 늦은 밤. 아우, 시끄러워. 뭔 코 고는 소리가 귀마귀를 뚫고 들어와.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해 죽겠는데. 뭐야? 이 시간이 뭐가 이렇게 와? 아, 휴대폰 꺼놓던지 해야지 원. 어, 내 거 아닌데. 김민지? 민지? 민지가 왜... 잠시 후. 자, 두철 씨 진짜 자는 거야? 나 이렇게 외롭게 해놓고 혼자 자는 거야? 희정이 옆에 있어서 연락 못 받아? 카톡 보면 전화 좀 해줘. 나 지금 술 한 잔 했는데 외로워서 그래. 두철 씨. 사랑해, 두철 씨. 인연이 쳐돌았나? 야, 너 일어나봐. 아, 내가 잘 때 깨우는 거 환장하기 싫어하는지 너 몰라? 무슨 짓이야? 너 이게 뭐야? 네 입으로 설명해봐. 이리 내놔. 왜 남의 휴대폰을 뒤지고 지랄이야? 야, 민지가 왜... 왜 네가 민지랑... 빨리 말 못해?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민지한테 전화할게. 야야, 왜 이래 교양없게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민지 잠 깨울 일 있어?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지? 뭐, 뭘? 그래, 알았으니까 처 자빠져 자라. 이 집 구석에서 이제 빠이빠이다. 며칠 후, 친정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도 이것들이 연락을 안 해? 연락 기다리냐? 그냥 자라. 어디 그래 보라지. 내가 후회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? 애초에 돌아갈 생각 없다며. 나도 그딴 집 구석에 내 딸 돌려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씩씩거리고 자라. 그러다 애까지 깨우겠다. 어림도 없지. 민지 2년도 내가...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 끝까지 열이 뻗치네. 딸아, 엄마가 그랬지. 최고의 복수는 뭐다? 그냥 눈 딱 감고 네가 잘 되는 거다. 알았어. 알았다고 엄마. 내가 누구 딸 아니랄까 봐. 자존심 하나는 철웅성이니까. 그래도 이 정도 버티는 거야. 엄마도 불편한 거 아니지? 나 여기 와 있어서? 불편하지. 왜 안 불편해? 밥도 나 혼자 해먹으면 되는데 네 것까지 챙겨야 되고.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눈치 보이고 그래. 엄마 라이프 좀 즐기게. 너도 이혼을 하든가 복수를 하든가. 빨리 탈탈 털어버리고 얼른 자라. 엄마. 엄마 티지?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. 불 끄고 자라. 5년 후. 다시 인터뷰 장소. 아하. 최혜정 씨 친정어머님이 아주 쿨하시네요. 맞아요. 엄마의 쿨한 덕분에 저도 그 시간 동안 질질 짜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제 살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. 감사한 일이죠. 그나저나 전 기자님. 최혜정 씨 인터뷰 기사 연재 결정 났다면서요? 맞아요. 제가 그 얘기 안 드렸던가요? 지난 후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라서 데스크에서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.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대신 페이는 아주 최고 레벨 대우로 해드릴게요. 아우, 그럼 땡큐죠. 근데 다음 후는 그럼 우리 수영장 같은 데서 해볼까요? 최혜정 씨,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수영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이거잖아요. 뭘 또 그냥 덥고 그러니까 저는 피서 겸 겸 겸사 겸사로다가. 좋아요. 다음 후는 수영장 화보로 가시죠. 아참, 이거는 기사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. 아직 확실하게 그 결혼 생활을 끝내신 건 아니잖아요. 왜 그러신 거예요?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? 글쎄,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도망친 거죠. 이것저것 부딪히기 싫었달까. 리마인드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난 후에도 뭔가 화장실 뒷처리 덜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지 덕분에 알았네요.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. 한 달 후 수영장 인터뷰 전에 사진 촬영부터 몇 컷 할 거예요. 여기 슬라이드에서 또 몇 컷?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. 밖에서 준비하고 있을게요. 저 근데요. 오늘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까요? 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어디 다녀오셔야 돼요? 아니, 그게 아니고. 저 끝내야 된다던 일이 있잖아요.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. 저기 저 인간들. 야, 너 지금 나한테 뭘 뿌렸냐? 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수가 있다. 아휴, 두철 씨 왜 이래. 나 머리 어제 미용실 가서 비싸게 주고 붙였단 말이야. 살려줘 제발. 아잉, 이러지 마. 누구 여잔지 아주 그냥 몸매가 끝내줍니다요. 어휴, 저지. 내가 두철 씨랑 여기 오려고 몇 달 동안 몸 만들었는지 알아? 어때? 라인 좀 괜찮아? 야, 민지야. 근데 가슴이 너무 파랗다. 비키니가 좀 야해. 그래서 싫어? 시킨 좋아 죽겠지. 아휴, 이러지 마. 더 안 봐도 알겠네요. 그럼 일 다 보시면 연락 주세요. 오늘 하루 통으로 비워뒀으니까요. 감사해요. 이따 뵈요, 정 기자님. 잠시 후 좋아 보이네, 두 사람. 이 수영장에서 제일 깨 쏟아지는데? 너, 너, 너는... 어쩌고 딴 년한테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보네. 지 마누라도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. 네가 진짜 희정이... 쟤가 희정이라고? 너 진짜 희정이 맞아? 왜? 못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냐? 희정아, 너 언제 그렇게... 너 몸매... 우와, 네가 진짜... 이야... 두 철 씨, 지금 그 반응 뭐야? 눈 똑바로 안 떠? 뭘 쓰고? 주객이 전도됐어, 아주. 네가 왜 열을 내냐? 나 희정이 진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러다 쟤 또 도망가겠다. 도망가라 그래. 두 철 씨, 뭐야 지금? 희정이 쟤 살 좀 빼고 몸매 좋아줬다고 지금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야? 그런 거야? 나 앞에 두고 그럴 수 있어?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드링킹하지 마시고요. 민지, 너도 정신 차려라. 그 인간 겉만 번지르 하지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어. 네가 뭔데 두 철 씨한테 그렇게 얘기해? 무슨 자격으로? 아직 그 인간 통장 안 깠나 보지? 스포츠 토토로 도박한단 얘긴 안 하디? 복권 산다고 너한테 돈 끈 적 없어? 뭐, 아직은 아니더라도 이제 슬슬 시작할 테니까 기대해 보시던지. 뭐, 뭐래? 두 철 씨, 쟤 지금 정말 진짜야? 넌 좀 가만히 좀 있어.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. 조두철, 너 뭐 나랑 할 얘기했냐? 왜 그렇게 자꾸 쳐다보냐? 야, 시끄러워. 너나 시끄럽고 잠깐 짜져있어봐. 나 희정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. 잠시 후 희정아, 나 잊잖아. 너 진짜 그리웠어. 너 잊을 수가 없었다고. 미친놈.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. 어? 나 진짜 너만 볼게. 민지, 쟤 아주 불렷이야. 내가 쟤 꼬드김이 넘어가가지고 잠깐 눈이 돌았던 거라니까? 그럴 수 있지. 잠깐 눈이 돌아서 마누라가 집 나갔는데 연락 한 번 없이 그녀니랑 잘 지낼 수 있지. 암, 그럴 수 있고 말고. 그치? 너 지금 나 다 이해하는 거지? 내가 너 그런 점 진짜 좋아했잖아. 너도 알지? 다 기억나지? 나 하나도 안 변했어, 희정아. 그런 것 같아.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. 근데 도철 씨, 나 지금 슬라이드 타러 갈 건데. 계속 따라올 거야? 너 혼자 왔어? 야, 너 같은 여자가 혼자 이런 걸 위험해. 저 남자들 안 보여? 아까부터 네 가슴, 아니, 너만 쳐다보는 거? 이제부터 내가 너 보디가다 해줄게. 같이 타자, 응? 뭐, 마음대로 하세요. 잠시 후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네가 앞에 타. 싫어. 두철 씨가 앞에 앉아. 나, 나 좀 무서운데. 아, 나 용기 없는 남자 별론데. 아, 알았어. 내가 앞에 탈게. 그 대신 너 뒤에서 나 꼭 붙잡아줘야 된다. 걱정 말고 앉아. 자, 그럼 내려간다. 하나, 둘, 꺼져라, 이 새끼야. 우와, 희정아, 나 미끄러진다. 나 좀 잡아줘. 아, 나 좀, 뭐, 뭐, 살려주세요. 꼴 좋다. 이 미친놈아, 내가 미쳤다고 너랑 놀이기구를 타냐? 잠시 후 야, 최희정. 너 거기 잠깐 서봐. 네가 비록 샹년이어도 너한테 해줄 말은 다 했고. 그러니까 더는 할 말 없으니까 꺼져라. 너 아까 한 말 다 사실이야? 그리고 너 했냐? 뭐래 하길? 목적어를 분명히 해. 지방 제거 했지. 보톡스도 넣었지. 다 한 거지? 모는 앤 뭐만 보인다더니. 두철씨가 뭐래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저기, 저기, 그 인간 아니야? 어디? 두철씨가 왜, 왜 수영장 정관판에? 무슨 일인지 저기 가서 얘기해봐. 난 잠깐 갈 데가 있어서 이만. 잠시 후 아, 안녕하십니까? 워터파크에 놀러오신 여러분들 물속에 있어도 더우시죠? 그래서 제가 시원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수영장 좌측 정관판에 괴기한 사진 한 장 보이시죠? 혼자서 워터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저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? 용감하죠? 맞습니다, 여러분. 저 인간이 아주 용감이 차고 넘칩니다. 지 마누라 살 좀 쪘다고 마누라 절친이랑 바람난 놈이에요. 그것도 모자라서 지 마누라 다시 예뻐지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이 지랄하네요. 어때요? 용감하죠?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재결합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. 잘 들었냐, 조두철? 너 까였다. 조만간 이혼서류 들고 갈 테니 도장 찾아놓고 기다려라. 너도 듣고 있냐, 김민지? 잘 처먹고 잘 살아라. 그리고 보톡스 좀 그만 처맞아라. 얼굴 터지겠더라. 며칠 후 얘기 다 끝났는데 왜 민기적거릴까? 얘, 글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. 내가 이 녀석 아주 제대로 혼꾸녕 냈다니까? 희정아, 나 진짜 너 없인 못 살아. 우리 두 철이가 너랑 재결합해야겠다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. 그러니까 너도 한 번만 더 생각을... 시금을 전폐하는 데는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좀 추천해드려? 그래, 그게 뭔데? 계속 이딴 식으로 사람 귀찮게 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요. 그럼 콩밥이란 걸 먹게 될 텐데 어때요, 아줌마? 당신 아들 콩밥 좋아하잖아.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콩밥만 드시게 해드려? 어쩔까, 어? 스, 스토커? 그건 안 되지. 내 아들 콩밥 먹게 할 순 없지. 두 철아. 또라이. 그리고 아줌마. 지금 제가 뭘 누른 거게요? 휴대폰으로 숫자 1? 빙고. 그럼 다음 질문. 이건 또 뭘 누른 거게요? 1을 한 번 더 눌렀잖니. 뭐야, 이거 맞추면 다시 재결합하는 거야? 자, 그럼 이제 마지막. 2. 이건 뭘까요? 2? 옳거니. 맞았습니다.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전화가 연결될까요? 에그머니, 경찰. 안 된다. 그것만은 안 돼. 두 철아,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다시 오자. 네네. 또 오시게 되면 미리 연락 좀 주세요. 저도 미리 경찰 좀 불러놓게요.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아주 잠깐 제 자신을 너무나 놔버린 탓에 건강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다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뒤 저는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. 나를 죽여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. 설사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일, 결혼 생활이어도 말입니다.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 주변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절실하게 깨닫고 저는 지금 매일 건강한 루틴을 반복하며 아이와 단둘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. 하루 30분으로 건강해지는 운동 제 인스타 다들 보고 계시죠?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